오늘의 동화, 매화꽃을 좋아한 임금 옛날 옛적에 매화꽃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이 살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앉아 노래를 부르면 그 울음소리가 듣기 좋다며 매화꽃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흰 매화꽃을 볼 때마다 기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세상 어떤 꽃보다 흰 매화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에겐 매화꽃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섯 살 난 귀여운 공주였어요. 어느 이른 봄날 공주는 매화나무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와 꾀꼴 꾀꼴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공주는 꾀꼬리 노래 소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 꾀꼬리를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꾀꼬리를 잡으려고 매화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어요. 잠시 뒤 엄마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주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시숭드는 하녀가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녀가 헐레벌떡 뛰어가 공주를 안아 일으켰어요. 하마터면 하녀는 공주를 보고는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공주가 매화나무 가지에 한쪽 눈을 찔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녀는 급히 의원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상처가 어찌나 깊던지 공주는 한쪽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공주의 모습은 몹시 보기 흉했습니다. 임금님은 애꼬는 공주를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침일어 올랐습니다. 임금님은 왕궁 뒤뜰에 피어난 흰 매화꽃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매화꽃을 볼 때면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 기운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꽃을 바라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여봐라 저 매화나무를 당장 베어버려라. 그러고도 속이 풀리지 않자. 매화꽃을 보면 치가 떨리는구나. 지금 당장 방방곡곡에 있는 매화나무를 몽땅 베어 없애도록 하라. 만약 단 한 그루라도 매화나무를 키우는 백성이 있으면 엄한 벌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다른 꽃들의 부러움을 사던 매화꽃은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공주눈을 찌른 게 아니었지만 매화꽃의 운명은 확 달라졌어요. 이때 평양성 안에 인자한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죽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선비의 딸 이와가 흰 매화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선비는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매화나무를 키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니까요. 하루는 선비가 딸을 불러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와야 안되겠다. 저 매화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하자. 이와의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라님의 명령을 어기면 풀벌레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지 않느냐. 우리 집 뒷들에 매화나무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라. 식구들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렇지만 매화꽃을 키우는 게 어찌 죄가 되나요? 그건 내 말이 옳구나. 하지만 백성이 임금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인 걸 우리가 어쩌겠느냐. 아버님, 저는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계속 매화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임금님의 뜻이라지만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뒷들에 있는 매화꽃을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조금만 더 두고 보아요. 이와의 마음이 하도 간절하여 선비는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평양성 사람들은 물론 급기야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노발대발 했습니다. 뭐야, 평양성에 사는 선비의 집에서 아직껏 흰 매화꽃을 키우고 있다고.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가 다가왔습니다. 마마, 어찌할까요?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평양성에 사는 선비와 그 식구들을 몽땅 잡거라.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왕궁에서는 급히 군사들을 평양성에 사는 선비 집으로 보냈습니다. 군사들은 말을 달려 선비의 집으로 들이닥쳤지요. 때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매화나무에 흰꽃이 피기엔 아직 이른 때였어요.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선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군사들이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다그쳤어요. 아직껏 매화나무를 기르는 집이 있다니. 상간마마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럴 수가 있나. 선비 곁에 있던 이완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때마침 석양빛을 받은 매화나무는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매화나무를 쳐다보던 이와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소녀가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흰 매화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 붉은 매화가 피는 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 흰 매화나무를 없애라 하셨지 붉은 꽃 피는 홍 매화를 없애라고 하진 않은 걸로 아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군사 대장이 두 눈에 부릅드며 우리나라의 홍 매화가 핀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어찌 거짓말을 하려드느냐.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화가 당차게 나오자 군사 대장도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꽃이 피는 이른 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온 식구들이 죽음에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곳에 머물며 꽃이 필 때를 기다렸다가 이 처녀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한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 어느덧 봄기운이 매서운 북서풍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었고 매화나무에 점점이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이화는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내가 잘못하여 졸지에 온 식구가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서럽지 않아. 하지만 죄 없는 부모님마저 죽음을 당한다면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와는 밤마다 매화나무를 보여잡고 피를 토하되 놀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매화나무야 제발 우리 식구들을 위해 흰꽃을 피우지 말고 붉은꽃을 피우려무나. 이와는 밤이 깊도록 매화나무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지요. 생각하다 못해 이와는 자기 손가락 끝을 물어뜯어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피를 매화나무 꽃망울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렸답니다. 밤이 되면 이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매화나무 꽃망울은 이와의 붉은 피를 머금으며 나날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날마다 피를 흘려 자기 몸이 몰라보게 야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쯤 이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와가 죽고 사흘 뒤 매화나무는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왕궁에서 나온 군사들은 그 꽃망울을 보고 벌어진 잎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붉은 매화꽃이 앙증맞게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앞다투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난 매화나무의 붉은 꽃이 피어난 건 처음 봐. 전혀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군. 선비는 이와의 영혼이 흰 매화꽃을 붉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잠시 잊고 선비가 말했어요. 자, 보시오. 분명히 흰 매화꽃이 아니라 붉은 매화꽃이 비어나지 않았소. 내 딸이 말한 대로 홍매화가 비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소. 그 때문에 내 딸아이는 시름에 겨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요. 그러면서 선비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와야, 이 붉은 매화꽃이 내 눈에도 보이느냐. 선비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와의 말대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난 것은 기쁨이었고 이와가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만약 임금님이 온 나라에 있는 흰 매화꽃을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 이와는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을 텐데. 군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우리나라 땅에는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의 영혼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홍매화는 몇 년 사이에 이골 저골로 활활 퍼져 나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금보다 귀한 아버지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재산이 불어나는 신기한 금덩이가 있었어요. 모두들 그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금덩이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덩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은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현명한 것인지 부자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아들은 장차 부모를 모시고 조상들의 제사도 지내야 하니 그런 생각을 하면 큰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형을 위하고 아우를 돌보자면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나이가 어림으로 부모가 죽게 되면 제일 가여우니까 그에게도 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부자는 자나깨나 그 금덩이 생각으로 나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묘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부자는 곧 금덩이를 들고 금을 파는 가게로 가서 무게나 모양이 똑같이 새 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먼저 큰 아들을 다른 아들들 모르게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 종손인 내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 금덩이를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결코 동생들에게 말하지 말거라. 예,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위로는 형을 모시고 아래로는 동생을 위하자면 내가 넉넉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금덩이를 내게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꼭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자는 이번엔 막내 아들을 몰래 불렀어요. 막내야, 이 금덩이는 네가 가져라. 내가 죽으면 네가 제일 불쌍하게 될 테니 이거라도 있어야 의지가 되지 않겠느냐.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형들에게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애비의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덩이 세 개를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주고 부자는 마음이 후련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부자가 과연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물려주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야 물론 그 아들에게 주었겠지. 종손에다 맞상 주니 말이야. 아니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그 아들은 첫 아들이라 사랑하고 막내 아들은 어리다고 사랑하지만 자칫 둘째 아들은 허술하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래서 그 부자도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갔을지도 모르지. 난 막내 아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막내가 가장 불쌍하게 되니 그 점을 생각해서 틀림없이 막내 아들에게 금덩이를 주었을 거야.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새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큰 아들이 동생들 앞에 금덩이를 내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보아라. 아버님께서 이 금덩이를 내게 주셨단다. 아마 나를 제일 사랑하신 모양이야. 그러자 둘째와 막내도 각자 자기가 받은 금덩이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내게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삼형제에게 다 주신 거 아니야? 금덩이는 분명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삼형제는 서로의 금덩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개 다 무게나 모양이 똑같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각자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몰래 부르시더니 이 금덩이를 주셨어. 그러고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진짜고 너희들이 가진 건 가짤 거야. 둘째와 막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내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내게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가릴 수 없어. 세 아들은 생각다 못해 사또에게 세 개의 금덩이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도 얼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깊은 뜻이 있어 세 아들에게 각각 금덩이를 똑같이 준 듯 했으나 아무래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는 마침내 그들 아버지의 깊은 뜻을 미루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말했지요. 너희 세 형제 가운데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만이 부자가 될 것이니 오늘부터 10년을 기다려보자. 그러면 저절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세 형제는 그날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세 형제는 모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똑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띄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지요. 너희 삼 형제가 가진 금덩이는 모두가 진짜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 부자가 된 게 그 증거 아니겠느냐. 세 아들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그 금덩이 때문에 다툴 것을 염려하여 미리 세 덩이로 나누셨던 모양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이 진짜임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절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신 듯하다. 자, 아버지의 큰 사랑과 깊은 뜻을 이제는 알겠느냐. 10년 전 너희들이 내게 판결해달라고 왔을 때 나는 이미 너희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 판결을 10년 뒤로 미룬 것이다. 내 추측과 너희 아버지의 생각이 맞아떨어져 너희 삼 형제는 모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앞으로 다투지 말고 서로 의족해 지내며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여라. 세 형제는 사또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힘주어 잡았답니다. 오늘의 동학 대추가 열리는 절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군 남양반도라는 서해 바닷가 마을에 홍당 각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어요. 그 홍당 각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먼 이웃나라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해 바다에서는 못된 중국 뱃사람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 뱃사람들은 우리나라 가난한 집에 예쁜 처녀들을 골라 돈을 적게 주고 사가기도 하고 뜻대로 살 수 없는 처녀들은 몰래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했으나 중국 황제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어요. 중국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 놓고 여자들을 사가고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홍당 각시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중국 황제는 마침 황우를 잃고 새로운 예쁜 황우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옳지. 그처럼 예쁜 여자라면 우리나라 황제에게 바쳐 근상을 받아야겠다. 중국 뱃사람은 남양반도 홍당 각시네 집으로 홍당 각시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나 홍당 각시 집에서는 여기저기 혼산말이 많이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홍당 각시를 팔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팔려고 하지 않았지요. 하루는 중국 뱃사람들이 몰래 홍당 각시를 강제로 납치해 갔습니다. 홍당 각시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힘센 뱃사람 여럿이서 붙들어가니 꼼짝 못하고 그만 중국 배에 실리고 말았어요. 배가 막 중국으로 떠나려 하자 홍당 각시는 한 뱃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닌 밤중에 나를 붙잡아 가니 원통하기 짝이 없소. 그러나 더 이상 반항하지 않을 테니 나의 소청을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아가씨가 우리말대로 중국으로 가기만 하면 아가씨는 황실에서 호강을 하며 살게 될 것이오.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다니 참 잘 생각했소. 그래 무슨 청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나의 청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추 서말과 하얀 모래 서말만 가져다 이 배에 실어주시오. 아 그런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달라는 이유가 뭐요? 중국으로 붙들려가는 몸이 되었지만 나는 엄연히 조선 사람이오. 중국으로 가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나라 땅인 모래를 깔고 앉아서 중국에 가려는 것이오. 그렇게라도 나는 우리 조선 여자의 절개를 지킬 것이오. 그러니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다 주시오. 중국 뱃사람들은 홍당 각시의 말을 감탄하여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당 각시는 그날부터 중국 뱃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대추만 먹었습니다. 폭신하고 따뜻한 방석을 주어도 굳이 모래 위에만 앉았지요. 뱃사람들은 그러다 홍당 각시가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게 될까 봐 계속 음식을 권했지만 홍당 각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굶어죽게 될까 봐 걱정들을 하는 모양인데 이 대추를 먹는 한 안심하시오.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소. 또 다른 조선 여자들을 나처럼 또 잡아갈 게 아니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나를 중국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상을 받으시오. 홍당 각시는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중국으로 갔습니다. 뱃사람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홍당 각시를 황제에게 바쳤지요. 대추만 먹어 몸이 무척 여위였지만 홍당 각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뱃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뱃사람들은 홍당 각시에게 고맙다고 큰절을 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홍당 각시는 그날부터 호화로운 궁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홍당 각시는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비단 방석을 주어도 모래 위에만 앉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대추 외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홍당 각시에게 어서 마음을 돌려 황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홍당 각시는 모래 위에 앉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었어요. 나중에는 황제가 애원까지 했지만 홍당 각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미인이라는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에는 예쁜 황후감이 많을 것이오니 황제께서는 저를 그만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홍당 각시는 황후가 될 것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대추만 먹으며 절개를 지키는 홍당 각시는 더욱 여위어 같지요. 그러자 황제는 홍당 각시에게 황후가 되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음식이라도 먹으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홍당 각시는 궁궐의 온갖 징귀한 음식에는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죽기로 각오한 몸입니다. 중국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목숨을 이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홍당 각시는 점점 대추씨처럼 말라갔고 가져간 대추가 다 떨어지자 아무 음식도 먹지 않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매우 슬퍼하며 한탄을 했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을 그랬구나. 행여나 마음을 돌릴까 하고 붙들어 두었다가 기어이 홍당 각시를 죽게 하고 말았구나. 황제는 몹시 슬퍼하며 죽은 홍당 각시를 후하게 장사진해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선에 가서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금하도록 하라. 과인이 홍당 각시의 절개에 심히 감탄하였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의 눈앞에 호련이 홍당 각시가 나타났습니다. 홍당 각시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깃들여 있었어요. 홍당 각시 어인일로 나타났는가 왜 그런 슬픈 얼굴을 하는가 내 장사를 후히 지내주었건만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어서 말해보라 황제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무덤과 비석이 있어도 여기는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죽어서나마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중국까지 와서 죽은 것은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황제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이제 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만 다시 조국으로 보내주신다면 아무런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대의 무덤을 보면서 그대 생각을 하고 또 조선여자의 절개를 널리 알리고 싶구나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제가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으로 꼭 가야만 합니다. 만일 황제께서 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밤마다 나타나서 황제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황제께서는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가야만 하겠다면 보내주마.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무덤을 파서 이미 썩은 시체를 관에 넣어 보내달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흉한 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육신은 그냥 두고 제 영혼만 배에 태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배에 태워 보낸단 말이냐 제 영혼은 제가 가져온 대추와 모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먹고 남긴 대추씨를 모아서 제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제가 잡혀왔던 바닷가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만일 저를 사랑하신다면 바닷가에 저를 짓고 그 마당에 대추씨를 심어 제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영혼이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제 영혼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고 꿈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아 저런 홍당각씨가 왜 우리 중국에는 없을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도 예쁜 여인이 황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 황제는 홍당각씨가 남긴 대추씨를 모아 홍당각씨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절을 지을 만한 돈과 함께 우리나라 그 바닷가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양반도 서산면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죽은 홍당각씨의 절개를 기념하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홍범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홍범사 마당에는 아직도 대추나무가 많이 있어서 해마다 대추가 서말씩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꽃무덤 이야기 옛날에 꽃매 마을이라 불리는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삶 및 외딴 집에 이씨라고 하는 호라비 한 사람이 꽃심이라고 하는 딸 하나와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마누라도 없이 어린 딸만 내리고 쓸쓸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지만 선녀와 결혼을 했었다니까 지금은 외로워도 한때는 행복하게 살았었겠지 그래 참 선녀하고 결혼을 했었다니까 그런데 선녀하고 결혼했었다는 게 사실일까 불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난리 있나 선녀하고 결혼을 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게 됐겠지 사실 호라비 이씨는 한 해 늘 하나하나부터 연애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의 부모가 마을에 있는 처녀를 골라 장가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씨는 그것을 마다하고 집을 휙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소식이 없기로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선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10년 만에 멋진 장부가 되어 돌아왔고 게다가 혼자도 아니고 천하의 둘도 없을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바람덩어리 같았던 사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다니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가 분명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몇 사람한테서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 여자가 선녀라는 게 틀림이 없는가 봐. 그 여자가 오고부터 집 둘레에다 오색 화초를 심어두는 것하며 한시도 음악소리가 끊을 새가 없는 일까지 한 가지도 신비하지 않은 일이 없단 말이야. 선녀하고 결혼을 해서 한다니 참으로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군. 그런데 그렇듯 행복해 보이던 그 꽃집에서 어느 날 울음소리가 나는 걸 듣고 마을 사람 몇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딸아이가 우는 것도 내버려 두고서 자네까지 같이 울고 있는 건가? 가버렸어. 가버리다니 누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 마누라가 귀엽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그의 아내가 선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어린 딸을 보둥켜 안고서 날마다 술로 만세월을 보냈어요. 그러고서 술에 취해서는 마누라를 부르다가 끝내 병이 들어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 꽃씨미의 나이가 이미 열여섯 살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를 닮아서 얼굴이 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씨미를 탐내어 중매를 서겠다는 매파들이 하루도 찾아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꽃씨미 전여의 얼굴은 저렇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쏙 빼놓은 것 같이 닮았단 말일까. 내가 말한 집 총각은 인물도 잘 났으려니와 이 집이 고울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니까 꼭 놓치지 말도록 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했던 꽃씨미는 일편단심 오직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할 뿐이었지요. 그런 결혼사 같은 일에는 마음이 끌려갈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듯 지극했던 효심도 소용없이 아버지 이씨는 임종을 느꼈던지 꽃씨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먼저 가 있는 내 어미가 부르고 있으니 안 갈 수도 없는 형편이구나. 내가 각오 없더라도 부디 너는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서 한평생을 복되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꼭 한 가지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에게 알려둬야 할 일이 있다. 아버지 이 어린 저를 혼자 남겨놓으시고 아버지만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제발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이 약이나 드세요.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게 됐으니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내 눈이 감겨지기 전에 너의 어머니 이야기나 들어둬라. 그러면서 이씨는 자기와 부인과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너의 어머니가 선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란다. 너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꽃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절벽 끝에 피어있는 어떤 이른모를 꽃을 꺾으려 했다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겠니. 절벽 아래엔 바닷물이 입에 벌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 절벽 아래에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있었던 내가 건져주었단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겹쳐진 불행인지 가까스로 너의 어머니를 배 안에다가 올려놓고 무트로 나가려고 하는 판인데 너의 어머니의 고운 얼굴에 홀딱 마음을 빼앗긴 배의 선장이 너의 어머니를 강제로 차지하려는 게 아니겠니. 그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난 주먹으로 그 선장을 때려눕혀 바다에다 풍덩 던져버리고선 무트로 도망을 쳐 올라왔다. 너의 어머니는 날더러 고맙다면서 무수히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늘나라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까 여쭈었단다. 그랬더니 나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 1년만 지상에서 같이 살다가 돌아오라고. 내려보낸 것이지. 그렇지만 어머니도 너무 야속하군요. 이 어린 저를 떼어놓고서 1년만에 혼자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니. 그렇지만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으니 야속하다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니. 그 대신 너를 자기만큼 얼굴이 아름답도록 낳아준 일이 고맙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꽃시미에게는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춘향전에 나오는 변악도 같이 부임을 하자마자 꽃시미의 얼굴이 아름답단 말만 듣고 꽃시미를 자기의 옆에 와 있으라는 사또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보가 고약한 세원님은 꽃시미가 어떤 말로 거절을 하려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들으려 하질 않고 하는 짓도 꼭 춘향전의 변사또 같이 꽃시미를 광가에 불러다가 매를 쳤습니다. 내 인연 사또가 불러서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따르기만 할 일이지 감히 누구의 앞이라고 거역을 하는 거냐. 그러나 대쪽같이 마음이 굳은 꽃시미는 원님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지요. 나라님이 사또를 이 고울로 내려보냈을 땐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내려보내셨지 이렇게 무제한 백성을 끌어다가 매를 치라 내려보내셨겠소.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주시오. 아니 내가 수많은 계집들을 보아왔지만 저토록 독한 계집은 처음이로구나. 네가 그리 독하게 내 명령을 안 듣고 죽기를 원하거들랑 시원하게 한번 죽어봐라. 대청에서 아래로 뛰어내려온 원님은 포졸들이 들고 서있는 칼을 빼앗아 꽃시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하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 관원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꽃시미의 목에서 새빨간 피가 뿜어나오고 있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꽃시미의 시체가 없어져 그 자리엔 빨간 피 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해서 금방까지 있었던 시체는 온대간대 없고 빗자국만 남아있단 말이냐 신기한 일에 놀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원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며 입으로 새빨간 핏줄기를 뿜었습니다. 아니 사또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포즐들이 원님을 안아 일으켰을 때 원님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꽃시미 아버지 이씨가 딸 아이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꽃시마 소리를 지르며 동원 앞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씨는 자기의 몸이 성치 않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딸을 걱정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딸은 형체도 없고 하늘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부류한 이 소년은 어머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먼저 떠나갑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새빨간 꽃송이들이 빛처럼 날아 내려왔습니다. 꽃시마 이 아비를 두고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다니 빛처럼 내리고 있는 이 꽃들이 너의 혼이란 말이냐 내가 처음 너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너의 어머니는 머리에 이런 꽃을 꽂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 집 화단에 심어 놓았던 꽃들 중에도 이런 꽃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이 씨는 그 꽃송이들을 모아다가 집 옆에 묵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이렇게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땅 위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 씨가 딸의 혼백인 꽃송이들을 묻은 꽃무덤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꽃무덤을 꽃매라 했고 그 무덤이 있는 마을 이름을 새로이 꽃매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을 이긴 아내 옛날 옛날에 건달 같은 서울 사람 하나가 어찌어찌해서 어느 골 원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님이면서도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만 했답니다. 특히 아랫사람인 이 방의 아내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내를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원님이 된 첫날부터 말입니다. 이 방 전에 마누라가 예쁘다던데 뭐 예쁠 것까지야? 이 방은 여러 원님을 겪어보았지만 이런 원님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따위 원님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지요. 겨우 이 방 자리에 있는 자네 같은 사람한테 예쁜 마누라는 어울리지 않아. 원님 그렇지만 제 아내는 저랑 벌써 10년을 살았는데요. 10년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안 어울리는 것은 안 어울리는 거야. 집신도 제대로 짝을 찾아 신어야 멋이거늘 마누라야 더 말해 뭐하겠나. 하지만 내가 그냥 무턱대고 자네 마누라를 내놓으라는 건 아닐세. 이 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님이라지만 10년씩이나 같이 산 아내를 내놓으라니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 자네랑 나랑 내기를 하세. 그래서 내가 이기면 자네가 마누라를 내게 내놓고 내가 지면 내 재산을 다 건네줌세. 어떤가 한 번 할 만한 내기 아닌가. 물론 문제는 내가 내겠네. 이 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하는 말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지요. 원님 앞을 물러나와 집에 가자마자 이 방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맨 채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원님에게 뭐라고 대꾸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밉기만 했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이 방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를 보자 이 방은 더욱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눈물만 주르륵 흘렸지요. 왜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세요? 이 방은 자신에게 힘이 없어 원님이 아내를 넘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아내는 너털 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뭐 그까진 이래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세요.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온 일인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오. 어쩔 땐 원님이 상감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잖소. 상감 아니라 상감 하래비보다 더 무서운 원님이라도 난 겁 안 나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겁이 나겠지만 이 방은 아내가 거침없이 말하는 게 더 겁이 났습니다. 여보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들으려면 들으라지요. 상감이 원님을 내려보낼 때 남의 부인 빼앗으라고 내려보냈다 띠까 그러니 원님도 내놓고는 함부로 못할 것이오. 아무튼 당신은 한 사흘 잠이나 푹 자두시오. 내가 달아서 할 테니까. 이 방은 걱정 반 한심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내가 하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내기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자 이 방 대신 아내가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방이 오지 않고 자네가 이 방의 아내를 보자 원님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티를 못 내고 짐짓 점잖은 척했지요. 이 방하고 중요한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하고 약속한 내기를 자네가 대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 하지요 뭐 이 방의 아내는 덤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해서 시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고 왔겠구먼. 알다 마다 남편이 지면 제가 원님의 아내가 되고 원님께서 지면 재산을 다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이 방의 아내는 원님의 말이 몹시 언짢았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원님은 속으로 좋아서 얼른 내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방 멍청한 놈 내 마누라는 오늘 저녁부터 내 마누라가 될 거다. 마침내 원님이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는 하루에 몇 일을 가는 고? 이 방 아내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하루에 딱 80일을 가더구만요. 80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지? 사실 원님도 해가 하루에 몇 일을 가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재본 일이 있어야지요. 이 방 의 아내는 눈을 깜빡거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친정 나들이를 할라 치면 새벽에 막 해가 뜰 무렵에 집을 나서서 걷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해가 서산으로 막 집을 지어 들어갈 때쯤 되어야 친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친정 집 거리가 딱 80리 입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에 80리를 가는 줄 알지요? 원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냈지요. 자네 집 마당에 커다란 배나무가 있다지. 그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모두 앉으면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이 방의 아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싱거워서 였지요. 새로운 원님이 그 배나무를 언제 보기나 했겠어요? 가지마다 참새가 모두 내려앉으면 정확하게 150마리입니다. 원님은 이방의 아내가 거침없이 대답하자 얼떨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색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지요? 어째서 딱 150마리라고 잘라 말하는가? 자네가 그 참새를 일일이 세워본 것은 아닐 텐데.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작년에 한 가지도 빼지 않고 가지마다 배가 열렸을 때 모두 150개였지요. 제가 그 배를 정확하게 세워봤기 때문에 참새마리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벌써 두 문제를 다 이방의 아내가 맞춰서 이겨버렸으니까요. 원님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냈지요. 이번 문제는 좀 맞추기가 힘들게요. 그러면서 엉거주춤하게 쭈그려 앉는 겁니다. 이방의 아내는 원님이 하는 짓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서 잠시 후 앉을 것 같은가 설 것 같은가 이방의 아내는 하마터면 소리를 내며 웃어버릴 뻔했습니다. 원님 하는 짓이 떼쓰는 걸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 설 생각이었다고 할 것이고 설 거라고 하면 앉을 거라고 할 게 아닌가요? 처음에 생각한 대로 원님이라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아내는 꾀를 냈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원님은 이방의 아내가 이제야말로 자신에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요. 원님 제가 잠시 웃을 것 같습니까? 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나갈 때 곧장 걸어 나갈 것 같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나갈 것 같습니까? 먼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해 주십시오. 원님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기 머리로는 그걸 맞힐 수가 없었지요. 원님이 머뭇거리자 이방의 아내가 쇠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문제를 내신 원님께서도 못 마칠 문제입니다. 원님도 지금 당장 앉을지 설지 결정을 못하셨잖아요. 자 이번 내기는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대로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방의 아내한테 재산 목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원님은 괜한 욕심을 부려서 본전도 못 찾은 겁니다. 오늘의 동화 천년목은 여우 동생 옛날 옛날 한편 고을에 함씨라는 큰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도 많았지만 특히 소와 말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 부자 말 부자라고 하면 곧 함씨를 말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요. 그는 슬아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지만 딸이 하나도 없는 걸 늘 아쉬워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구 삼신 할머니도 무심하지 왜 내게 딸 자식 하나를 점지해 주지 않을까 인간에게 아이 점지해 주는 일을 맡고 있는 삼신 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발끝 냈습니다. 아들을 삼형제나 점지해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욕심으로 또 딸까지 욕심을 낸단 말이냐 좋다 니가 그만큼 딸 낳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딸 하나를 점지해 줄 테니 어떤 일이 있는가 좋아해 봐라 과연 한부자는 아들 삼형제 끝에 공주같이 귀여운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길렀으니 손안에 쥔 복 인들 그보다 더 소중했을까요? 인물이 뛰어나게 잘나고 머리까지 영리했기 때문에 이웃사람들까지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저 소부자 말부자인 함신에는 복도만 취 모야 투실 투실한 아들 삼형제만 해도 대단한데 그 위에다 달덩이 같은 딸까지 낳았으니 무슨 발자가 그런 발자가 있는간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해서 지나가다가도 그 딸 아이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머리 한번 안 쓰다 넘어주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딸 아이의 나이가 여섯 살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은 그 해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자주자주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많은 소가 매일 한 마리씩 죽어있곤 했습니다. 이렇다 할 병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몸에 무슨 보상을 입고서 그런 것도 아니었지요. 너무도 궁금했던 한보잔은 집에서 부리고 있는 머샘들을 불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소가 매일 한 마리씩 죽어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저희들로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시세때 죽도 잘 끓여주고 털 솔질도 빠뜨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한 마리씩 덕덕 넘어지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엔 여정대를 불렀습니다. 밤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어서 넘어지곤 하니 무슨 까닭인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여물통 청소도 자주하고 구정물도 때를 거르지 않고 잘 갖다 주곤 했는데 그렇게 죽는 까닭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것은 한보재 였습니다. 여정을 시켜 콩을 한 반대쯤 볶은 뒤 큰아들을 불러 그 콩을 내주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이 콩을 어쩌라는 것입니까 심심할 때 그것을 한낱한낱 깨물어 먹으면 잠이 오지 않겠지 실은 밤에 자지 말고 네가 외양간에 들어가 뭐 때문에 소가 죽는지 지켜보란 말이다. 예 큰아들은 저녁밥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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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는 외양간을 향해 커져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소가 죽어가는 까닭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데 외양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의 누이 동생 이었어요. 큰아들은 너무도 놀랐지만 꾹 참고 누이 동생이 어쩌는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서슴없이 소의 입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간을 내어 맛있게 먹고는 입을 쓱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소름이 오싹 끼쳐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여동생이 마귀인가 다음날 본대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버지 한부자는 벌겋게 성을 내면서 큰아들을 꼬지졌습니다. 이런 망측한 놈이 세상에 또 있느냐 이놈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노이동생을 모함에 죽이려고 그러는 게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딸아이를 너무 귀여워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놈이 샘을 내 그러는 게거니 한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쯤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부자는 둘째 아들에게도 볶음콩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큰형이란 놈은 망령이 들었거나 졸다가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니 너는 졸지 말고 소가 어째서 죽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해라. 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아버지 한부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는 간밤에 자세히 보았겠구나. 그래 소를 죽게 한 게 귀신이더냐. 아버지 그런데 그 소를 죽게 한 건 귀신도 아닌 우리 집 누이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한밤에 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더니 쪼작쪼작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뒤도 안 돌아본 채 외양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는 숨소리를 죽이고서 가만히 있으려니 글쎄 그러자 아버지 한부자는 고함을 쳤습니다. 듣기 싫다. 냉큼 물러가거라. 이 녀석 너도 네 형놈처럼 머리가 돌았단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 네 노인홍생이 그렇게도 미워서 그런 모함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한부자는 헐레벌떡 흥분을 참지 못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구석이 망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축이 연달아 죽고 이제는 자식놈들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더니 큰 몽둥이를 들고 나와 두 아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놈들 보기 싫다. 이 몽둥이에 맞아 죽기 전에 빨리 이 집을 나가거라. 이렇게 되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 정처없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부자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본심을 가지고 있을 테지. 오늘 밤에니 볶은 콩을 먹으면서 외양간을 지켜보도록 해라. 아버지 뭐가 소를 죽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둡길을 기다려서 외양간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형이나 둘째 형이 본 것과 다를 까닭이 없었지요. 바른대로 말을 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 하나 막내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두 형과 같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지켜보고 있었더니 두 형이 말하던 것 하고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오냐 어떻게 다르더냐 누이 동생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있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막내의 등을 툭툭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야말로 내 아들이로구나 내 형놈들은 멀쩡한 너희 누이 동생을 모함했다가 쫓겨나기만 한 게지 한편 집을 쫓겨난 두 아들은 정차없이 떠돌아 다니던 끝에 산으로 올라갔다가 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더니 도사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 주었어요. 일이 매우 딱하게 됐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하는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나하고 같이 쓰면서 공부나 하도록 해라. 그래서 몇 해를 도사와 함께 지내다가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도사는 병 세 개를 주면서 이런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 하얀 물이 등병 가시병 이 붉은 물이 등병 이 바람물 등병 은 바다병 이 위급한 때 쓰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그리던 집을 찾아가 보니 살던 사람들도 없고 빈집만 잡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두 형세가 방문을 열어보는데 어디서 누이 동생이 나타나며 반겼어요. 두 오라버니는 그동안 어딜 가있다가 이제야 돌아오셔요. 어디에 좀 있다가 온다만 그동안의 집이 많이 달라져 있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셋째 오빠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누이 동생의 눈을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듯 새빨게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 잡아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을 떠오라 하고서 그동안의 두 형제는 도망을 쳤습니다. 어물어물하고 있었다간 자기네들마저 잡아먹히고 말 것이 때문입니다. 내가 네 두 놈을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놓아줄 줄 아느냐? 누이 동생이 추격해오자 두 형제는 붙들리려는 찰나에 가시병을 던지고 불병을 던지고 바다병을 던져서 누이 동생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는 간신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이란 산신님이 화를 내어 한부자네 집에 일부러 태어나게 했던 천년묵은 여우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원님에게 이긴 아내의 이야기에서는 아내가 지혜를 통해서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원님을 통쾌하게 이깁니다. 옛날 이야기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지요. 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을 슬기롭게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원님에게 이긴 아내 이야기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힘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꾀를 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